그 다음에 EX하면 예시라고 했어. 예시 한번 읽어볼까요? 얼굴 만들어놨어. 위에 건 무슨 뜻이야? 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 나의 얼굴과 이름을 밑에 건 People don't know my face and or name 사람들은 모른다. 나의 얼굴과 또는 이름을 그렇지. 똑똑하다. 선생님 아까 설명했는 걸 정확하게 적어놨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다네 여기도 누가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8번은 I like you를 I like you는 무슨 뜻이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 I don't like you는? 나는 너를 싫어 좋아하지 않는다. 오케이. 누가 내가 좋아한다 좋아한다 누가다다 그치?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다음에 I like you is big and tall I like you is big and tall I like you or tall 그 다음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ace 무슨 뜻이야? 저는 가졌었다 가졌었다? 가졌었다는 이건데요 저는 가졌다 가지고 있던데요 현재인데요 더워서 들어있는데요 나는 상처 눈을 그의 바래 그런데 He doesn't have it 저는 가지고 있지 않다 What 무엇을 Where 어디에 아래 알바드가 골라서 무엇을 무엇을 해요? 나는 시작하지 않는다 2번 L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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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부터 네 그런데 13번은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11, 12, 13 중에 틀린 게 있으니까 다시 공부해서 오세요. 그리고... 1...